흑 흑 아우 씨발 흑 흑 아 진짜 야 무빙 침에서 쏴야 될 거 아니야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어디로 피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가만히 쳐 마는 게 말이 되냐 아 훈수 그만하라고 좀 들어라 병신아 아니 왜 하얀 거 안 나오냐고 딜 누적된 거 아닙니까 아 씨발 내가 다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전환 다구리 맞고 터져요 아무로 건넘으로 바꿔 그러니까 진짜 건담 타면 되는 건데 아 내가 그냥 건담 타고 나가자 했잖아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했는데 나온다고 뭐 잘라집니까 많이 다르더라 아 나왔다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 아니 뭐하냐고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못봐 너 뭐임 아이 개새끼들 진짜 꺼져 꺼지라 누가 이 새끼들아 아니 저게 말이 돼 씨발 빔 조사기 아닙니까 저거 피하려면 각도 보고 예측해야 돼 아 놀래라 이 새끼야 야 씨발 아이 씨발 두 번 쏴야 되네 꺼져 조나가게 씨발 아 아 이 새끼 다구리네 아 아이고 죽겠다 역시 다구리 까니까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니가 왜 돈이 없는지 알 것 같아 아 답답하네 이 양반들 비켜봐 내가 할라니까 응? 나오라고 아 알았어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아이 씨발 살짝 위로 쏴야 될 거 아냐 풍 너 뭐하는 사람이야? 야 조나사 씨발 조나 야 좀 견제라도 갈겨봐 아 오케이 알았어 풍 풍 풍 풍 풍 와 이 새끼 한 대를 못 맞추네 야 계속 갈겨봐 아 이 씨발 새끼들이 아 니네는 안되겠다 피웅 에? 아악 야 씨발 X됐다 얘들아 이 작전 X된 거였어 살고 싶으면 튀어 야 빤스런 빤스런 일로와 이 새끼들아 지금부터 마이 턴 앞구르기 보지 마세요 제발 긴급사례 신난다 아이 개새끼야 다음부터 주댕이 이쁘게 하고 와라 아 이렇게 뒤진다고 아악 아니 씨발 맨손으로 자꾸 잡는 거 싫합니까? 쟤 오늘 기분 안 좋은 거 같은데? 이 씨발 놈들 곱게 못 죽어 자 우리 함께 만들어요 즐거운 군생활 선진병형 다음 누구? 뒤져 이 개새끼야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심하이 아악 마세이 자동물 조커 묻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카